네, 계속해서 스마트앱 생활서비스 부문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생활정보분야 대상 첫차 주식회사 미스터픽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 복지로 VTW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 복지로 주식회사 DIO 임팩트 생활편의 분야 대상 약 주식회사 약 컴퍼니 생활편의 분야 최우수상 모야모 주식회사 모야모 생활편의 분야 최우수상 SK텔링크 모바일팩스 SK텔링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스터픽 사회보장정보원 VTW DIO 임팩트 약 컴퓨터기 모야모 SK텔링크 속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상을 위해서 통영되신 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신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픽 관계자 오셨습니까? 시상 진행되었습니다. 생활정보분야 대상 첫 장 주식회사 미디어픽 미스터픽 미스터픽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부가 되어서 주최하고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가 주반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우체국 대한민국 앱 로뎅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유약 없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향과 성과를 기루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부가 옆에 국회장 김진수 대동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 김지로 수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수상 대응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VTW에 대한 시상 기억하겠습니다.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 복지로 수상기관 VTW 수상 대응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VTW 시상 복지로 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생활정보분야 최우수상입니다. 대화수상 이마 트위키데블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디오 임팩트 관계자 오셨습니까? 얍커페니? 아, 그러세요? 오이아모 오셨습니까? 에스케이틸링크? 네, 시상하겠습니다. 에스케이틸링크 상장과 상패 전달해 주십시오. 생활 편의 분야 최우수상 에스케이틸링크 모바일 팩스 수상기관 에스케이틸링크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서 포켓을 해서 김영철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스마트앱 생활 서비스 부문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여행 관광 분야 대상 달팽이, 주식회사 달팽이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피언 컨설팅 주식회사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인천공항 가이드앱 인천국제공항공사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인천공항 가이드앱 주식회사 유비벨록스 레저 분야 대상 캐리비안베이 주식회사 삼성불단 레저 분야 대상 캐리비안베이 주식회사 인트라이브 레저 분야 최우수상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레저 분야 최우수상 용평리조트 주식회사 미디어 퍼센트 컴퍼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달팽이 한도관광공사 인피언 컨설팅 인천국제공항공사 유비벨록스 삼성불산 이트라이브 용평리조트 그리고 미디어 퍼센트 컴퍼니 관계자 무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달팽이 관계자 오셨습니까? 달팽이 관계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관광문야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속성 한국관광공사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에 대해서 주최하고 스마트앱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앱워드 2015 대한민국 앱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인피언 컨설팅입니다 여행관광분야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상기관 인피언 컨설팅 주식회사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상률 기억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행관광분야 최우수상 인천공항가이드엠 수상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유비벨록스입니다 여행관광분야 최우수상 인천공항 가이드엠 수상기관 주식회사 유비벨록스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불산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레저비나 대상 캐리비안 웨이 수상기관 주식회사 삼천불산 수상 내용은 전과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트라이브입니다 레저비나 대상 캐리비안 웨이 수상기관 주식회사 이 트라이브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팝을 냈는데 필링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다음은 용평 리조트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관계 잘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미디어 포스 앱 컴퍼니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레저비나 최애 수상 용평 리조트 수상기관 주식회사 미디어 포스 앱 컴퍼니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5분 나오시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존에서 명촬영에 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앱 생활 서비스 부문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추가 신상이 있겠습니다 숙박 정보 분야 대상 여기 어때 주식회사 위드 이노베이션 건강 의료 분야 대상 앱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건강 의료 분야 최우수상 스마트 헬스 키퍼 스키퍼 모자르트 스마트 사운드 회원 서비스 분야 대상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회원 서비스 분야 대상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주식회사 인트라이브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주식회사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주식회사 미디어 플러스 K2L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아이엠포 패밀리 클럽 주식회사 패밀리 클럽 공공 서비스 분야 대상 이마고 비전 어플리케이션 더 위버 크리에이티브 위드 이노베이션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사운드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이트라이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미디어 플러스 K2L 패밀리 클럽 더 위버 크리에이티브까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드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숙박 정보 분야 대상 여기 어때 수상기관 주식회사 위드 이노베이션 귀사는 서당범인 한국인테리어 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5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군상을 수여합니다 서당범인 한국인테리어 전문가협회 합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의료 분야 대상 M 건강보험 수상기관 건강보험공단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사운드입니다 롯데 멤버 수많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롯데 멤버 수많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롯데 멤버 수많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상 기관 주식회사 롯데 멤버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트라이브입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대상 롯데 멤버 수상 기관 주식회사 이 트라이브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대한 지상 이어가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수상 기관 주식회사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미디어 플러스 K2L입니다 미디어 플러스 K2L 아니실까요 어디시죠 주 패밀리 클럽 주 패밀리 클럽에 대한 지상 이어가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분야 더위버 크리에이티브 더위버 크리에이티브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김아버비전의 수상 기관 더위버 크리에이티브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나라인 선생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이 상처에서 비가후 처리 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